결혜을 국민운동미주본부가 이번 주말 전통놀이 경련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결혜을 운동미주본부는 화랑청소년재단과 공동으로 윷놀이와 재개차기 그리고 투어놀이동을 통해 한인 이세들에게 한국의 전통놀이를 계승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동포 학생들에게 그러한 우리 한국의 미풍과 정석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자 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 더불어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전통놀이 경련대회는 그로브몰 부근에 있는 팬포시픽 파게스 열릴 예정입니다. 입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